안녕하세요. 부양남 무풍입니다. 전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응급길에 허겁지겁 아니었습니까? 먹고 오늘 택배를 마감하고 택배를 오늘 마감해가지고 이미 택배를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제가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판매방송을 한 번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화요일, 수요일 방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일정이 아니었습니까? 약속이 잡히는 바람에 제가 여기에 멀리 아니었습니까? 멀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판매방송을 화요일 날 당초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판매방송을 갑자기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현대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으로 판매방송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이번 주에 건너뛰려 그러다가 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정확하게 방송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은 저희들이 제가 갑자기 일정이 약속이 잡히는 바람에 저희들이 하지를 못하고 목요일 날 방송하고 그 대신에 오늘날 있습니까? 여기에 아주 진짜 정말 제가 아끼고 아끼고 두었던 그런 꽃이에요. 꽃 색상 보시면 깜짝 놀라요. 아직 우리 국내에서는 극히 소개되지 않았던 그런 품종들이에요. 제가 요거 품종들을 찾아서 참 많이 헤맸는데 요거 저희들이 찾아낸 거에요. 찾아낸 게기 때문에 오늘은 방송 요거 지금 보이는 아이들은 시경석곡이라고 여기서 지금 거의 다 매진 다 대비고 제가 꽃보는 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한 개만 남고 이것도 프리물리엄도 제가 여기에 보천석곡도 제가 이거 꽃보는 거 하나 남았습니다. 올해 제가 성과가 좋아가지고 다 판매도 안되고 요 하나 남았습니다. 한매 하나 남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되다보니까 꽃은 한 개는 한 개는 길러 보시는 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저희들이 번식해가지고 올해 팔 만큼 놔주고 꽃들 저희들이 제거를 다 해버렸어요. 올해 한 모개 다 판매를 하면은 또 이제 거의 될 거 같아가지고 꽃이 있는데 판매는 안 한다고 하는 것들은 하고 1년에 저희들이 20개 30개만 딱 한정판을 판매를 하고 꽃들 내년에 판매하기 위해서 꽃들 다 따버렸습니다. 따버려가지고 지금 간혹 이제 또 꽃들 뭐 딴 것들은 한 개씩 놓은 거 있고 요거는 제가 이제 꽃을 보려고 요 하나 품종을 이제 남겨두었던 거에요. 저희들 오늘 지금 판매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해보게 되면 오늘은 아노스몸 그죠? 아노스몸 기존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티포, 세미알바, 아직 티포는 안 나갔고 세미알바 판매되었고요. 그죠? 아노스몸 종들은 지금 조금 조금 나가기 시작하니까 아노스몸 터치오브 글레스 팔았고 이번에 판매 방송은 안했지만 판매 방송은 안했지만 세미알바를 했는데 너무 일제꽃이 너무 적게 달아 가지고 판매 방송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이게 터치오브 글레스 터치오브 글레스에도 꽃들 좀 많이 달았고 그래서 오늘은 이래 가지고 아노스몸 아노스몸 휘턴이 후턴이라고 아마 이름 생소할 거에요. 제 꽃들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꽃이 지금 저희들 쳐다보면 아노스몸 후턴이라고 파스텔 종이에요. 이 색감 자체가 파스텔이 아주 어느 날 진짜 고급스러운 색깔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파스텔 색깔이 색깔이라 가지고 진짜 정말 이보다 더한 착한 가게를 내보낼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요걸 오늘 긴급으로 긴급으로 제가 다음주 목요일날 판매를 했뻔 요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거기 꽃이 다 피어 버리면 또 안 좋을 거 같아 가지고 피기 전에 고객님 댁에 가 가지고 피라고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방송을 일어 올리는 거에요. 아노스몸 후턴이에요. 후턴이 이게 정말 좋은 거에요. 좋기 때문에 요거 뭐 자랐는데도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지금 올해 지금 많이 자란 아이들은 60-70cm 자랐고 거의 평균 60cm 50-60cm 됩니다. 그 중에 조금 못 자란 것도 있지만은 뭐 이래 가지고 올해 내년에는 거의 50에서 한 70cm 자랄 거에요. 자라기 때문에 향은 아노스몸 향 보다 더 좋습니다. 아노스몸 향 맡아 보셔죠? 아 정말 죽입니다. 이번 기기에 아주 저렴하게 제가 판매를 하는 거에요. 판매를 하고 판매하기 전에 제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부작을 이렇게 해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부양해서 이렇게 판매를 할 거에요. 부작 그죠? 여기에 보이시죠? 이렇게 부작을 이렇게 끼워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판매를 할 앞에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간이 없을까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다 끼워서 판매를 할 거에요. 요 소재가 필요하시면은 요런게 요거 이렇게 덴드로비움을 끼울 수 있게끔 안 쓰면 저희들이 개발을 한 거에요. 요 소재가 필요하시면은 저희 부양에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저희들이 안 쓰면 올해 덴드로비움을 하고 나면은 요거 나중에 내가 부작분이 있다 아닙니까 요거 제가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요거 부작을 어떻게 하는가 아니시면 영상을 남길 테니까 심는 방법부터 아니시면 이런 재배 방법까지 제가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요렇게 갈 거에요. 요렇게 하고 요 위에서 요렇게 되는 아이가 있고 두 가지에요. 두 가지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각자 있습니까 제가 아마 손 가는데로 부작을 할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뭐 개의치 안 하고 그냥 잘 기르시면 될 거에요. 정말 이래 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 굴피도 자연훼손 때문에 굴피도 이제 앞으로 더이상 저희들이 하오지도 못하고 굴피는 또 오래가면은 섞고 아니십니까 그런 것도 있겠는데 요거는 이게 내가 봤을 때 저희들이 우리 부양토분처럼 그렇게 탄탄하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취미하는 데는 이보다 더한 좋은 취미 이래 가지고 그거는 발상은 없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저희들이 요래 가지고 부작토분 요거 해 가지고 요렇게 고리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만원에 내보낼 겁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요렇게 제가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 부작을 해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부작품은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될 거에요. 요래 가지고 가격은 저희들은 여기에 부작품에 심어 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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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 간다 아닙니까 그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해 가지고 가격에 6만원에 나갈 겁니다. 6만원 가격은 6만원입니다. 가격은 다 동일한 거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매하는 판매하는 거는 다 이런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구매를 하시면은 제가 포트를 오늘 저녁에 밤에 밤샘을 시해서라도 부작을 다 만들어 드립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내보내겠습니다. 내보내기 때문에 많은 구도 많은 구매 바랍니다. 구매해 주세요. 이거는 딱 요거 20개 한정판이에요. 이거는 나머지 뒤에 아니십니까 어떻게 달라고 해도 안 쓰면 저희들이 요 모종은 요거 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 판매 방송 뜰 거에요. 요거는 더 이상 판매는 없고 요거는 20개 한정입니다. 더 이상 안 하고 요거 끝나고 나면은 다음주 화요일 수요일날은 방송은 제가 약속 때문에 갑자기 이제 방송을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 그 대신에 약속 갔다 와 가지고 수요일날 또 방송을 아 목요일날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때 또 이제 차질 없으시길 바라고 지금부터 이제 판매 방송을 해 보겠습니다. 후톤입니다. 요거 꽃은 요렇게 안우수미로 살짝 엿게 피는 파스텔 색깔이에요. 요런거는 아직 아직 국내에서 소개된 적이 없을 거에요. 그죠. 요거는 20개 한정판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서두르셔야 될 거에요. 요거는 후톤이 1번 꽃이 지금 4개 붙었습니다. 여기에 꽃 보이시죠. 4개 붙었습니다. 1번은 1번은 가격 6만원이요. 2번도 2번도 아니었습니까. 2번도 후톤이 4송이 붙었습니다. 2번도 4송이 붙었습니다. 2번도 가격 6만원입니다. 토본 부작에 부작에 가는 겁니다. 3번 3번도 6만원입니다. 요거는 꽃이 6개 붙었습니다. 3번은 3번은 6만원 꽃이 6개 붙었습니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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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 4번도 여기 어디 4번 보니 여기 신화 보이시죠. 4번 요거 꽃 4송이 붙었습니다. 꽃 4송이 5번 5번 신화 보이시죠. 5번 요거 꽃 4송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4송이 1 2 3 4개 6번 6번도 6번도 신화 큽니다. 아주 크고 6번도 꽃 4송이 붙었습니다. 1 2 3 4송이 7번 7번 7번도 이제 지금 신화 나오고 있습니다. 꽃 4송이 붙었습니다. 8번 8번도 신화 건강하게 자랐고 꽃 4송이 붙었습니다. 9번 신화 건강하기죠. 신화 건강하고 여기도 꽃 4송이 붙었습니다. 10번 10번 10번도 10번 10번 10번은 5송입니다. 5송이 여기도 11번 11번에 여기에 신화 건강하게 자랐고 꽃 4송이 붙었습니다. 12번 12번 그죠 12번도 신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꽃 5송이 붙었습니다. 13번 13번 요것도 신화 건강하게 붙었고 꽃 3송이 4송이 붙었습니다. 14번 14번도 신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꽃이 6송이 붙었습니다. 15번도 지금 신화 빼꼼하게 내밉니다. 꽃이 5송이 달았습니다. 16번 여덟 신화 붙었습니다. 꽃 4송이 붙었습니다. 요거는 가면 바로 피겠습니다. 17번 17번이 신화 건강하게 붙었죠 17번 그죠 17번 건강하게 신화 붙고 꽃이 1송이 2송이 3송이 4송이 5송이 6송이 붙었습니다. 18번 그죠 18번 18번도 여기에 신화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에 신화 보이죠 신화 요쪽에 신화 보이죠 신화 꽃이 1송이 2송이 3송이 4송이 5송이 붙었습니다. 19번은 19번은 제가 요걸 분을 선정해서 요렇게 갈거라고 해가지고 19번은 제가 끼웠습니다. 끼워가지고 요렇게 달아가지고 1송이 2송이 3송이 4송이 5송이 붙었습니다. 19번 요래가지고 요 셰틀을 해가지고 6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20번 20번 요게 요거는 분의 요거 분이 조금 다른 모양이 요런 모양도 있고 요거 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1, 2, 3, 4, 5, 6, 20번이 6개 7개 붙었습니다. 요거는 요것도 바로 가셨으면은 바로 이래갖고 보실 수 있는거에요. 20번 요기까지 이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송 요거는 더이상 이제 저희들은 없습니다. 요거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고 요 지금 꽃 폐가 있는거 요거는 제가 부작용했던거 요거는 제가 한게 올해 마지막으로 꼭 볼거에요. 요거는 요 하나 저희 부양에도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이래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1번 이렇게 보시죠. 2번, 2번 여기 이제 보시고 다 꽃도 안 있습니까? 다 붙었습니다. 이래가지고 4송이, 3송이, 5송이, 6송이 이런 복근복이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좋은거 가지고 가시겠죠. 그죠? 그래도 다 신화들 다 건강하기 때문에 올해 또 이래가지고 꽃 저기받은 은위나 있습니까? 건강한 꽃 많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식사 맛있게 하고 노곤 하실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좋은 꽃도 해가지고 소화가 멋지게 될겁니다. 아무래도 식사 잠깐 하시고 졸음이 올건데 눈이 번쩍 뜨이시죠? 우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날은 화순은, 다음주 화순은 제가 갑자기 갑작스러운 약속이 있어가지고 판매방송을 못하고 목요일날 판매방송하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저희들이 오전에 택배를 발송을 다 시켰습니다. 발송을 다 시키고 요시간 이후에는 다시 안 있습니까? 택배비하고 요거 한개 구매를 하시는 것 같으면은 우리 요거 요대로 해가지고 요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요거 6만원 하고 택배비 5천원 하고 6만 5천원을 입금하셔야 될 거에요. 6만 5천원은 꼭 잊지 마시고 요거는 제가 욕심 끝에 대해서는 한 10만원 정도 정맥만 받고 싶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부양토분에 서비스 차원에서 부양토분에 이렇게 선전도 하고 이래 해가지고 제가 좀 가격을 많이 낮췄습니다. 낮춰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거 많이 구매를 해주세요. 해주가지고 예쁜 꽃 보세요. 지금 꽃이 최고 절정입니다. 지금까지 판매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이 시간 이후에는 요거는 모든 게 이제 모든 상품 이게 단일품이에요. 요게 딱 20개 한정판이에요. 요거 더 이상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게 번호 순서대로 아니습니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